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문이 좁은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채용 소식이 나와서 핫키워드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많은 취중생들의 워너비로 꼽히는 곳 삼성구력입니다. 삼성은 4대 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전기채용 제도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드디어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채용에 나서는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총 20곳입니다. 삼성계열 20곳이나 채용을 한다니 여러 군데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의 계열사, 동시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달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직무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서 면접은 11월에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지난해 1만 6천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기업은 또 어떤 것을 눈여겨볼 만한가요? 최근 1년여 동안 기존 인원의 30%가 넘는 700여 명을 충원한 포스코 퓨처엠도 신입과 경력 전 부문에 걸쳐서 대규모 인재 채용에 나섭니다. 이 회사는 주력인 양극제와 음극제 등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으로 매년 최대 매출을 경신 중인데요. 올해에도 채용 규모를 정하지 않고 인재 모집에 나서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효성그룹도 하반기 약 200명의 채용에 나섰는데요. 1년에 한 번 지나가던 공채를 이번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면서 채용 규모가 6개 계열사 포함 2배로 커졌습니다. 다음 주목할 곳은 바로 CJ그룹입니다. CJ그룹도 청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CJ그룹은 그제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CJ제일재당, CJ대한통운, CJENM, CJ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로 서류전형 합격자는 테스트와 1차, 2차 면접,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삼성 계열사와 달리 CJ지원자는 모집 계열사 중 한 곳만 지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취업준비생들 마음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취업 문턱,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대졸 신입 채용 시장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국 경제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10곳 중 6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겁니다. 게다가 채용 기업들 가운데 전년 대비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4.4%로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올해 대졸 취업 경쟁은 작년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응답한 기업들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경쟁률을 평균 81대 1로 내다봤습니다. 네, 모처럼 단비 같은 대기업 공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나선 청년 63만여 명이 능력을 힘껏 발휘할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